팬데믹으로 창업 성공은 더욱 멀고 험한 길이다. 대부분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으로 빠르고 편한 선택을 한다. 순수 개인 자영업과 다른 점은 개인 창업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결과를 얻지만 홍보 및 차별화 아이템 찾기가 쉽지 않아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는 게 추세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아이템과 본사 선택의 장점 찾는 노력이 중요하다. 단순하게 이곳 저곳 많아서 매장 앞에 대기줄이 많아서 영업 직원이 친절해서 등 논리적인 선택보다 감성적인 이유로 선택을 하게 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사계절 안정된 아이템인지 유행을 타지 않는지 유사 브랜드 난립에 대비해서 본사의 경쟁력이 무엇인지 등 이런 세세한 부분을 확인 없이 결정하면 잠시나마 좋은 매출도 오래 갈 수 없다. 조금 된다 싶으면 빠르게 유사 브랜드 출점으로 보호받는 본사 상권은 의미가 없어지며 나눠먹는 상권의 깊은 패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 두부기계 자체 제작과 as 국산 연청군과 천연간소 사용이 경쟁력을 갖춘 두만사 노정옥 대표와 임직원들은 두부 전문가 집단으로 최근 생겨난 유사 브랜드와는 차원이 다른 컨텐츠로 23년 경력은 모방도 힘든 최대 브랜드 장점이다. 곧 100호점 돌파로 팬데믹에 가맹사업과 확장이 되어온 소자본 소규모 1인 남성 창업의 대표 브랜드이기도 하다. 상업 선택은 자유지만 길게 오래가며 안정된 수익을 위해서는 본사의 경쟁력 확인이 우선이다. 망한 브랜드의 공통적인 특징은 브랜드 장점이 없는 것이다. 주식회사 공종컴퍼니의 브랜드 두부를 만드는 사람들 두만사 은 두부를 매장에서 1인 시스템으로 직접 만들어 콩물 순두부 등의 메뉴로 공장 제품이 아닌 수제 두부로 건강과 면역을 우선하는 시국에 주거지역 창업으로 가성비까지 좋은 아이템으로 알려져 창업 문화가 폭주하고 있다. 1금융권에서 프랜차이즈롱 대출 상품으로 신용으로만 5천만원 창업 자금 지원도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 확인 및 감행문의 본사 방문 상담 신청 등은 브랜드 홈페이지 www.dobuda.com 또는 대표전화 070-7708-2001-3를 통해 가능하다. 감사합니다.